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라이프라인 세 번째 편 예수 그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도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도 예수님 하면 우리는 얼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살리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 일 점리 Привы 이렇게 Away Hong가 sal이다 예수 그리스도 일에 heard 그 예장에 살리라 인 vm 살리다 롤을 뛰쳐나가는 거잖아요. 비상고로. 비상고로. 에메리카가 살리다 롤을 통해서 다가야 살잖아요. 지금 여기 불 났는데 살리다 롤을 통해서 다가야 살잖아요. 네. 안으로는 소리가 빨리. .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 살리다 뜻은 죽은자를 살리 듯이 일으키는걸. 그래서 살리다가 살리다 하면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잖아요. 살리시는 분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본질을 잘 나타내주신 성경은 필리포서 2장입니다. 한번 필리포서 2장을 찾아보면 좋겠어요. 한번 검색해볼까요? 1.6절을 봐주십시오. 2.6절을 봐주십시오. 3.6절을 봐주십시오. 6.6절을 봐주십시오. 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의 테쳐예요 일본 보면 상고의 테쳐 라고 있잖아요 상고의 테쳐 영원하신 그런 문이시죠 아. 예수님의 근본은 영원해 예수님의 선호님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 예수님의 상고의 테쳐 예수님에게 전면에 테쳐 일심이 예수님의 רüne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리고 4번에 보면 구원의 주로 계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5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부자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 4번입니다 메시야로서 계획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의미가 깊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굉장히 깊이기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places을ilde 하나님의 어린 양을 nazare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그 피가 표적이 되어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월 인도라가 저의 침랩 사는 것입니다. 고맙다 어플 갯설주에 가치고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모든 장자들의 목을 치려고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에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됐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의 흔적이 뭐냐? 바로 피입니다 피 피가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가 그 표적인 피를 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가 되기 위하여 6월절에 죽으십니다 그리고 작가흐명에 충전되는 paragraph 주의니 Jeez 예수님의 피가다 서서 모아 제시의 Gent회를 시urs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이런 표현합니다 호라 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백성들이 그 어린양을 잡아서 임시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용서 받았잖아요 연락چ, 신앙이 젠맛 예수님의 어린양인 것입니다 요한다는 이스라엘에게 강han한 일정을 이야기하는 그 어린양에게 강한 일정을 권력을 가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받은 거를 위치한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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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지혜를 지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이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린 양의 표적, 어린 양의 피가 되었다 라고 해서 중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일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거룩한거입니다. 두번째 예수님에 대해 근본적 속성은 무엇인가? 2번 2번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단지 보이는 그런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무리를 운행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도 무리해서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욕기에 보면 무리를 밟으셨다 바다를 밟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고 또 10편 29편 3절 말씀해 보면 거기에도 무리해 계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같이 운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성천 후에 빛으로 장식으로 나타나시고 하셨어요 바울에게 이렇게 6번에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과 그 속성이 같으신 분이다 라는 사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적인 능력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3만 6년간 병도 못 치시고 귀신을 잃는 자들 y sanaba, salvaba y sacaba, quitaba al satana y sanaba a los paralíticos los enfermos dijo todo enfermedad 이런 것이 다 심적인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y eso significa que el poderío de Dios, divino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y eso quiere decir nuestro Señor Jesucristo es igual a su Padre 영광도, 또 그 능력도 하나님과 같으십니다 por eso su gloria y su poder es todo igual de nuestro Dios y su Padre Dios 단지 육신만 입으셨을 뿐이에요 solamente diferente es tiene cuerpo humanidad de humano 이렇게 육신을 입으신 인간 같아도 그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aunque tenga cuerpo como nosotros Él es Dios y igual de su Padre y por eso tiene todo el poder de Dios nuestro 그러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들과 같은가 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4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entonces tenemos que pensar pensar que el Jesucristo tiene cuerpo humano entonces nosotros tenemos que pensar o podemos pensar que es Jesucristo es igual de nosotros 자 4번에 1번 보면 예수님께서 근본이 신이신 분으로서 인간이 육신을 입고 일당에 성무신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y bueno si encontramos leemos el punto 1 que podemos ver Jesucristo es el fundamento de Dios que está encarnado en la carne del cuerpo humano y se convirtió en un ser humano humano 그분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더라도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인간이 되신 것이죠 y el Señor es igual de Dios pero con un propósito divino vino al mundo encarnó encarnando vino al mundo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y nosotros llamamos es personalidad persona de nuestro Señor Jesucristo 자 세 번째 4번에 3번을 보면 여기 한번 podemos ver en punto 3 vamos a leer juntos todos 같이 한번 읽으세요 3번 4번에 3번 punto 3 vamos a leer todos juntos Jesús era Dios y Cristo pero era necesario ser humano porque podía redimir el pecado del hombre solo por ser como el hombre por lo cual ahí dice hebreo 17-18 2-17-18 por lo cual debía ser en todo semejante a sus hermanos para venir a ser misericordioso y fiel sumo sacerdote en lo que a Dios se refiere para expiar los pecados del pueblo pues en cuanto él mismo padeció siendo tentado es poderoso para socorrer a los que son tentados 4번 4번에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구현할 때 저크리스도가 된다 4번 entonces cuando niega su personalidad de ser humano de ser Cristo que dice entonces cuando niega él se convierte al anticristo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인성도 신성도 다 인정해야 됩니다 por eso nosotros tenemos que reconocer su dignidad y su humanidad 그런데 이단들 중에는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는 그런 이단 있었죠 y hay alguna heresia solamente reconoce su personalidad o humanidad 또 어떤 데는 그리스도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을 주인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죠 y algunos otros que reconoce solamente su dignidad no humanidad bueno uno de los otros todos son así uno dignidad o divinidad otro humanidad reconoce y no reconoce así 초등학교 때 이단들 가운데 근오시스라고 하는 이단 있었는데 근오시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냐 그래서 그분의 신성만 인정한 그런 종파도 있으세요 en la historia del cristianismo del primitivo y llamaba gnosis el heresía de gnosis reconocia solamente humanidad personalidad solamente y porque pensando que como ser tiene como ser un humano puede tener dignidad divinidad de nuestro Dios perdón me salió entonces cual la característica especial de nuestro Dios es como es es que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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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되었을 때에 십자가를 못 받게 죽으셔야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못 받게 죽으셔야 우리 인생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 예언한 구약 성경을 일일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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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énesis 3, 1, 23, 3.15 3.15 Génesis 3.15 Génesis 3.1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복받게 죽으신 것도 사실은 중요하긴 한데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을 생각하는 게 많은데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부활신앙이 다시 상담하는 이미 다시 살았다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아는 우리의 주의, 우리의 주님, 우리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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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따지운 넓은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피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무엇이 의미의 의미가 뭐냐? 자 1번 한번 다같이 읽어주세요 1번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제형ск은 다음 하루 읽어봐요 1번 읽어봐요 예수님의 성도가 철폐됐습니다. crucifixion y sangre de Dios se eliminó la ¿cómo dice? ¿시에서가 갑자기? pues donde hay remisión de esto quiere decir, la sangre no hay más ofrenda por el pecado y los antiguos israelita daba, ofrendaba sangre del cordero a Dios pero con este hecho de nuestro Señor el segundo punto dice la cruz de Jesús ha redimido todos los pecados de la humanidad vamos a leer el punto 3 la cruz de Jesús condujo a un pecador a la vida eterna sin alcanzar la muerte y el juicio es tan importante porque no lee porque no lee dice y en la tierra se unió en Cristo y vamos a leer todo junto importante se y también a través de cruz de Jesús trajo la bendición de Abraham a los gentiles también y y y así que Jesús no es solamente para los israelitas sino para todos nosotros y también nuestro Dios también no es solamente Dios de Israel sino también para todos nosotros y del mundo porque estamos vivimos en la iglesia a través de la cruz de Jesús Él estableció la iglesia del cuerpo de Cristo como el medio de salvación en la tierra amén el tema 10 vamos a pasar y como en que forma está nuestro Señor es Cristo vamos a leer todo junto en primer punto primero Jesús es el cuerpo resultado resucitado pero el cuerpo existe como un espíritu o luz que trasciende el tiempo y el espacio vamos a leer todo junto el punto 3 la cruz de Jesús condujo a un pecador a la vida vida eterna sin alcanzar la muerte y el juicio 4 4 vamos a leer punto 4 también todo junto 5번 읽어주세요 하나가 땅에 통일을 읽으셨다 5번 읽어주세요 하나가 땅에 통일을 읽으셨다 5번 읽어주세요 하나가 땅에 통일을 읽으셨다 6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6번 읽으셨다 3번 읽어주세요 3번 읽어주세요 4번 읽어주세요 5번 읽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만의 메시약 안이고 하나님 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십니다 5번 읽어가요 1. Jesucristo no es solamente para los israelitas sino para todos nosotros y también nuestro dios también no es solamente dios de dios de israel sino también para todos nosotros y del mundo y porque el señor jesucristo es mesías para todo el mundo así nuestro dios Padre también para todos nosotros y del mundo el punto 8 vamos a leer todos juntos porque estamos vivimos en la iglesia a través de la cruz de jesús él estableció la iglesia del cuerpo de cristo como el medio de salvación en la tierra el tema 10 vamos a pasar y como en que forma está nuestro señor es cristo vamos a leer todos juntos en primer punto primero jesús es el cuerpo resultado resucitado pero el cuerpo existe como un espíritu o luz que trasciende el tiempo y el espacio esto también vamos a leer todos juntos jesús está desierto dios después de resucitar y ascender 5 5 5 5 5 5 2 2 2 2 2 2 2 3 2 3 3 3 4 4 4 4 5 4 5 5 5 6 6 7 6 7 6 7 7 7 7 7 7 8 8 8 8 9 9 9 9 9 10 9 10 10 11 11 12 12 12 12 12 13 13 15 14 14 15 15 16 15 15 16 16 16 16 17 20 20 21 21 2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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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2 23 24 25 25 25 26 28 28